제주 장애인협회 선수로 있는 이동섭입니다. 2004년도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쳤어요. 그때 당시에 의사선생님이 평생 침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몸이 다쳤다고 해서 그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어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 패럴림픽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배드민턴도 올림픽 종목에 처음 채택된 종목이라서 다른 사람도 큰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패럴림픽에 나간다는 광고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자로 격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패럴림픽에 가면서 어깨 부상이 있었어요. 팔꿈치하고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미안하면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많은 그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패럴림픽에 나온 선수 중에 고령이에요. 나이에 비해 너무 랠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껌이라고 그래요. 너무 끈적거린다고. 그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지쳐서 더 못하겠대요. 저하고 붙으면. 제발 저하고만 안 붙었다 그러는 별명을 지워주더라고요. 저도 중도장애지만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좀 창문을 열고 잠깐 밖을 한번 보시면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밖에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사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다 보니까요. 틀릴 거 없어요. 똑같아요. 재밌습니다. 밖에 나오는 사실. 잊지 않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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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